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딸보고 대신 죽어라 라고 하는 그런 누구야 그 귀남이 엄마 드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그 집 빚쟁이 백수 오빠를 자기 대신 책임 좀 지라는 엄마 아니 이 아줌마가 지금 나랑 장난치라 필요 없으니까 엄마나 평생 열심히 끼고 사셔 원지 내 사업을 오빠랑 같이 하라는 엄마 일단 저희는 삼남매 오빠 저 여동생 이렇게 있죠 그리고 오빠 나이 서른여섯 살이고 몇 년 동안 백수야 예전에 저희 아빠가 사업을 좀 하셨는데요 오빠 장남이라는 이 인간은 20대 중반까지 완전 신나게 맨날 팽팽 쳐 놀다가 20대 후반부터 아빠 밑에 들어가 일을 배우며 그것도 억지로 말이죠 여하튼 그렇게 둘이 같이 사업을 했는데 오빠 나이 서른 살 됐을 때 우리 아빠는 환갑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아빠가 환갑 기념을 즉 퇴임을 하면서 오빠한테 사업을 물려주고 오빠는 그 사업을 물려받고 초반엔 나름 잘했어요 아니 뭐 지가 잘한 건 아니고 아빠가 평생 열심히 닦아 놓은 거 그거죠 근데 그걸 그냥 배운대로 잘 유지만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했으면 지가 밥은 먹고 살았겠지 근데 이게 또 잘 된다 싶으니까 꼴에 욕심 오지게 부려가지고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한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안 된다고 말렸는데 끝까지 하더라고 그러다 지인한테 제대로 사기처 당하고 그게 수습도 안 된 그 거지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가 빵 터져버렸네 그런 바람에 결국 뭐 거지 나락으로 빠진 거죠 회사가 쫄딱 망했어요 그 후 사람을 못 믿고 대인 깊이쯤 걸려가지고 또 빚만 오지게 있으니까 완전 히키코모리 신용불용자가 불량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요 처음엔 불쌍했죠 아무리 미운 오빠지만 근데 이제는 아니야 그냥 그지 같아 에이씨 탱이 진짜 온종일 직구석에만 처박혀 있어요 어찌해서든 뭘 하든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아니 하다못해 밖에 나가가지고 노가다라도 해야지 저 많은 빚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건지 뭐 보고 있으면 아무 대책도 없고 완전 그냥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맨날 쳐 놀아요 우울한 것도 아니야 놀아 거기다 열심히 격려를 해줘도 성질만 팍팍 내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뭐 나 때문에 망했어?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러니까 안 그래도 그 거지같은 꼴들이 제 눈에 좋게 보이겠어요? 사실 그래요 오빠랑 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도 같은 핏줄이고 인간이 불쌍해서 내가 용돈도 챙겨주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는 안 주지 미쳤어? 왜죠 내가? 게다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방 안에 과자 봉다리 수십 개씩 쌓여있고 맨날 거기 널부러져가지고 그 가운데 팍 자빠져 누워있어요 아니 진짜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저런다고 뭐 일이 해결돼? 맨날 거기 처박혀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저 서른세 살이고 동생이랑 오빠는 부모님 손에 컸지만 저 혼자만 떨어져가지고 저희 외할머니 손에 컸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저희 아빠 사업한다고 너무 바빠서 집에도 못 오고 그러다보니 엄마가 혼자서 애 스스로 키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거죠 그래서 엄마는 결국 나를 자기 엄마 즉 우리 외할머니한테 맡기게 된거에요 보통 이런 경우는 그거죠 첫째는 아들이라서 제일 큰애라서 데리고 있고 막내는 너무 어려서 또 데리고 있고 만만한 둘째를 보내는 그런게 많죠 이러다보니 나의 초등학교 시절은 시골 외가에서 쭉 보내야 했어요 8살부터 13살 초등학교 전체 기간을 다 시골에서 보냈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중학교 들어갈 때쯤 이젠 학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와서 엄마랑 오빠랑 동생이랑 그렇게 다같이 살게 됐는데 시골에서 살다가 갑자기 서울에 와가지고 학교를 다니려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고 고통이야 적응이 안돼요 완전 최악이었죠 당연히 공부도 안됐어요 한창 사춘기 애들이 저한테 막 촌스럽다며 맨날 놀렸거든 그긴 그래 시골에서 흙무처감에 뛰어놀던 애가 갑자기 서울 올라오니까 되겠냐고 그때가 너무 그리웠고 늘 외톨이고 우울했죠 거기다 부모님과의 유대관계도 없으니까 집에 와도 소용없어 아니 어쩌면 학교생활보다 더 힘들었어요 물론 이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제 자격지심이긴 한데 어릴 땐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오빠랑 동생까지 다 치이는 것 같아 나 진짜 너무 힘든 거야 아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 우린 분명 한 가족이고 한 핏줄인데 엄마 아빠 오빠 동생 이 사람들만 서울말을 쓰고 오직 나 혼자 저쪽 아래 경상도 경남 사투리를 쓰니까 다들 그래요 뭐야 뭐야 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만 먹어 먹어 그거 먹어 맨날 이게 뭐야 싶고 진짜 기분 이상했어 그냥 외톨이 같아 여하튼 안 그래도 공부에 소질이 없던 나인데 서울에 오니까 맨날 꼴등이고 아예 따라갈 엄두도 안 났죠 대신 딱 하나 남들과 달리 커피에 관심이 오지게 많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카페 알바를 세 개나 다녔어요 당연히 대학 안 갔고요 어차피 갈 수도 없었지만 졸업하자마자 바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계속 일을 했고 그 이후 점장이 될 때까지 계속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 관두고 나오자마자 고등 때부터 착실히 일해서 모은 돈 제 돈 1억에다가 은행 대출까지 투자해서 개인 카페를 차렸거든요 뭐 성공이라는 말은 좀 우습긴 한데 그래도 나름 이제 겨우 좀 뭐랄까 먹고 살만한 그 정도는 돈을 벌곤 있어요 사실 대출까지 해가지고 가게를 차린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저한테 너 정신 나갔냐 아이고 이게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말을 했고 엄마는 너 그 돈 있으면 너 오빠 삐지나 좀 갚아줘라 이러는데 아니 갚긴 뭘 갚아 이게 훨씬 더 미친 거 아니야 뭘 갚아 여하튼 엄청나게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바로 이때였죠 너무나 고맙게도 제 동생이 발벗고 나서서 제 대신 부모님과 싸워줬고 언니인 제 꿈을 온몸으로 지지해줬어요 나는 사실 아예 기대도 안 했거든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저는 동생과 관련된 모든 오해를 풀고 내 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언니가 됐죠 동생도 그랬고 여하튼 그래가지고 지금은 인건비, 공과금, 재료비, 월세, 대출 상황까지 전부 다 빼고 순수 월수익 400조금 넘게 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 동생 나이 서른 살입니다 막내라서 부모님 사랑 당연히 많이 받았고요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해요 얘가 지금 중학교 교사인데 저희 부모님의 자랑인 딸내미죠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늘 그랬어요 그게 뭐든 지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부모님이랑 오지게 싸워서라도 무조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 됐어요 사실 좀 그지 같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릴 땐 나도 시기랑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아니 저건 뭔데 맨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이래가지고 진짜 많이 싸우고 또 미워하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언니 동생입니다 야하튼 지금 이런 그지 같은 상황에서 부모님들 정확히는 우리 엄마가 자꾸 오빠랑 같이 카페 운영하라면 난리에요 너 저러다가 너가 오빠 폐인되고 죽으면 그때 울지 마라 뭔 소리야 나는 절대 같이 못한다고 버티는 상황이죠 아니 이미 폐인인데 뭔 소리야 그리고 울긴 누가 울어 내가 왜 그래요 만약 우리가 사이가 정말 좋은 남매 진짜 좋은 오빠였다면 그러면 적어도 제가 심각하게 고민이라도 한번 해볼 텐데 이건 아니거든 같이 해봤자 사고칠 게 분명하고 그냥 바로 망할 거라는 그런 촉이 팍 꽂혀 날아오거든요 동생도 그래요 아니 언니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하는 가게인데 거기 대고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지 부모 자식을 떠나서 인간이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며 싸우는데 나중에 엄마가 막 울면서 욕하고 소리 지르니까 만약 강제로 오빠를 가게에 들어가게 만들 작정이라면 차라리 그럴 바에 내가 사표를 쓰고 언니 가게로 들어가겠다라고 해요 즉 오빠는 절대 못 들어가게 지가 맞겠다 이겁니다 너무 이쁘지요 댓글 1번 일할 땐 부모님과 손절하는 게 가장 좋은 상책이다 2번 어머 든든한 지원금도 있고 쓴이도 뭐 잘하고 계시네요 사실 월 400이면 한 명 더 드리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죠 인건비 때문에 1인 가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1인 가게 하는 사람이고 아무튼 쓴이 파이팅 대댓쓴이 오픈 낫 알바랑 저녁 마감 알바 각각 쓰고 있고요 2명 인건비 빼고 원수익 순수 400입니다 2번 에휴 유리님 참 답이 없으시네요 쓴이 닉네임이 유리입니다 아니 동생이 이렇게 많아지고 여기 있는 네티즌들도 답을 알려주는데 참나 원 3번 헐 이 쓴이 왜 이러나 평소 눈치가 아예 없는 그런 건가 그렇구만 4번 그러니까 쓴이한테 월 400 떨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오빠를 하나 더 들어가면 남는 게 없다 이런 말 아닐까요 여하튼 정 부모님을 못 이기겠다 싶으면 그 알바 두 명 정리하고 오빠를 데려다 쓰던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안 하면 오빠 자르고 다시 알바 쓰면 되잖아요 5번 이거는 일기 알바가 아니라 같은 사정으로 써라 이거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못 잘라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걸 아니까 저렇게 끼를 쓰고 원천 차단하려고 하는 거야 절대 안 된다 들어올 때 나갈 때 다르다고 3번 미친 엄마가 이제 딸내미까지 망하게 하고 싶은 건가 어이고 4번 아니 대출 갚고 400 버는데 거기서 사람을 한 명 더 쓰면 뭐 죽으라는 거야 뭐 남는 게 있다고 집어 넣으라고 난리야 미친 거야 뭐야 그냥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온 집구석을 다 망한 게 아니고 작정을 했구만 쓴이 엄마가 5번 일단 뭐 쓴이 동생이 잘 막아주고 있으니까 저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너 나중에 뭐 결혼을 한다든지 가정을 꾸리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그 적금 같은 거 넣고 있으면 그건 네 부모가 반드시 훔쳐간다 이거 200%다 명심해라 조심해 6번 그러니까 이건 그냥 쉽게 말해서 네가 버는 돈 오빠랑 반드시 훼라 딱 이거구만 7번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솔직히 뚱하게 앉아있는 37살 늑탱이 아저씨가 알바로 있는 가게를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36입니다 본문에는 8번 그렇지 자식을 망치는 건 늘 부모였지 이건 고금을 통틀어 다 통하는 진리여 10번 그러니까 제일 아픈 손가락인 아들내미 혼자 망하게 할 순 없으니 안 아픈 손가락인 딸내미 머리채를 잡아 끌어가지고 둘 다 같이 시궁창에 던져서 망하게 할 생각이다 이거네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저런 부모들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 딸내미들은 좀 더 이기적으로 살아도 돼 11번 딸이 고생에 번 돈으로 아들내미를 살릴 작정이구만 저러다 나중에 명함만 사장으로 파달라고 할 거야 이건 그냥 바로 손절하고 집을 빠져나와야 돼 12번 카페를 통째로 빼서 아들내미한테 줄 생각인 겁니다 쓴이 오빠를 일단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으면 오빠가 나름 사업 좀 해봤다고 이래저래 쓴이 사업에 간섭질 해대겠죠 그러다 만약 쓴이 카페가 더 잘되면 봐라 오빠가 존을 해줘가지고 사업이 이만큼 큰 거야 이러면서 가스라이팅 시전할 거고 오빠가 더 능력 있다고 주변에서 난리치겠죠 이래 엄마가 그러면 그냥 그렇게 눈뜨고 카페 뺏기는 거야 400? 400 버는데 사람 한 명 더 쓰면 월급을 얼마 주란 소리야 사장보다 많이 줄 순 없으니까 200 이하가 될 텐데 그래되면 난리가 날 거고 근데 200을 넘게 주면 아니 200을 안 줘도 마찬가지죠 쓴이도 굶어 죽죠 하나도 못 보잖아 이거는 버려야죠 냉정하게 컷 감사합니다 뉴욕 하고 holes